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5% 성장하겠다고 했지만 도대체 GDP 성장률을 5%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이게 0% 또는 마이너스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가 틀렸다 틀리면 뭐가 틀렸냐 물가 지수를 거짓말하기 쉽지 않다 GDP 성장률은 이거는 포기가 좀 쉽죠 시진핑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지금도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정부 주도형 시장 경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한 번 크게 중국 경제가 상황이 안 좋다고 했는데 1분기 GDP 성장률이 5%를 넘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 수치를 근데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 꼽으라면 아마 제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예전부터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 실제 그래서 이미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철도 운송량이라든가 얼마나 아파트 집에 불이 켜져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막 그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난해 5.1% 성장했다고 했거든요 5.1% 성장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CPI가 상승률이요 7월부터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0.1% 그래 잠깐 또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또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보여요 그러니까 물가 상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잠깐 2월, 3월인가요? 1월, 2월인가? 그거 어쨌든 잠깐 두 달 잠깐 플러스로 0.7% 상승했다, 0.3% 상승했다 이렇게 다 올라갔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 상당히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염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또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뭐 GDP 성장률이 지난해 5.1%인데 올해 들어가면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5% 성장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IMF도 시작해가지고 아 뭐 한 4.6% 이렇게 성장할 거다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보면 그보다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5% 성장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일까 이렇게 보면 지난해부터 생각해보면 도대체 GDP 성장률을 5%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이게 0% 또는 마이너스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가 틀렸다 틀리면 뭐가 틀리냐 물가 지수를 거짓말하기 쉽지 않다 내가 볼 때는 도리어 이런 어떤 GDP 성장률은 이거는 속이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좀 부풀리기가 쉽다는 거죠 지방정부부터 이렇게 계속 통계를 계속 모으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거짓말을 안 해도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부풀리를 좀씩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집게 하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중국 경제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침체가 꼽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중국 얼마나 지금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뭐 부동산 시장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중국 얘기하는 거는 중국 걱정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걱정에서 사실은 중국 경제를 많이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난해 말에 가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또 중국 학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중국의 주택 가격이 물론 이렇게 상승하락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사이클로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2021년 한 중반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일선 도시 중심으로 한 3배 정도 올라요 북경이나 베이징이나 샹하 이런 일선 도시를 보면 한 3배 정도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모델하우스 가서 집을 사요 못 사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너무 집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에서 소위 내세운 게 공동 부유론인데 집값이 너무 두 배 세 배 뜨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화된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갖고 있지 못한 사람 또 더군다나 일선 도시 있는 사람들과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또 이런 부위의 격차도 엄청나게 심하니까 이건 공동 부유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양극화에 완전히 사이가 불안한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부동산 기업들을 소위 개발 회사들 부동산 건설회사들을 때려잡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세웠는데 세 가지 레드라인 정책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 안 되면 절대로 돈을 너희들한테 빌려줄 수 없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또 수요까지도 제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지난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거기서 완전히 봉쇄를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3년 동안 완전히 갇혀있다가 이제 딱 풀려나가니까 잠깐 반짝해가지고 보복 소비 잠깐 하긴 했는데 보복 소비한다고 집을 사겠어요? 아니지 내가 지금 여태까지 갇혀있다가 내가 지금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지금 잘못하다가 큰 사고 나겠다 사람들이 도리에 저축을 더 많이 하고 또 최근에 금 사고 그것도 부작용하면 외국으로 돈을 빠져나가게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부동산에 돈을 다시 옛날처럼 넣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부 공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옛날처럼 막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소위 시멘트 경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살지 않고 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서 건설 경기가 막 살아서 그래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중국이 노동절 연휴를 이제 계기로 내수 활성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내수 살리기가 얼마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내수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설 투자도 하나의 내수는 내수예요 그게 보면 GDP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내수하면 소비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정부가 하는 정부 지출 수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논해로 치고 민간 내수라 하면 그러면 이제 투자와 소비가 있는데 소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풀려놨는데 사람들이 그때 정부가 뭐 전혀 보조금도 안 주고 완전히 내가 거기서 갇혀있다가 고생 바가지로 하고 나왔는데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고 저축하려고 하고 금 사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수가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하는 거고 GDP 대비 한 38%에서 한 40% 정도 돼요 약간 40%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7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미국은 엄청나게 소비 주도형 그런 경제인데 중국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안 산다는 거고 반대로 중국은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투자가 도리어 40%가 넘어요 한 42% 이렇게 수준이 되는데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시작했다가 개혁 개방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바꿨지만 기본은 사회주의고 공산당 일당 독재예요 그러니까 소비 주도로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일도 없어요 일도 없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조건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산업을 키우려니까 투자를 키워야 되겠다 투자가 그 속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건설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플러스 R&D 투자가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 내수를 키운다고 한다면 그게 건설 투자도 아니고 소비 수요도 아니고 소액이 하는 R&D 투자 아니면 설비 투자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저쪽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소비 쿠폰도 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살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남은 게 그럼 뭐냐? 외수거든요 외수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전부 지출 수요 그다음에 남은 게 순수출 수요잖아요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은 잘 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중국이 의외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 내수가 잘 안 되니까 그것 다 밀어내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잉 생산한다고 해서 전부 다 난리잖아요 우리나라까지도 다 지금 너무 이거 뭐 태무부터 알리엑스프레스 이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안방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게 GDP 성장을 약간 플러스로 도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를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을 싣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 미국과 EU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이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는데 소비 주도형 경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설 투자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수출 주동을 하다가 국제 경제 상황이 나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수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뭘로 그게 가능하죠? 미국이면 가능해요 미국은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데 거기서는 뭐 수출 하나도 안 해서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능해요? 수출 비중이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어도 GDP들이 무려 40%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남짓이니까 그냥 그거 안 해도 돼요 갖고 있는 건 자원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다 있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아 가지고 뭐든지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내수 소비자들도 소득도 높고 인구도 많으니까 거기 다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기술 수줄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이 약간 셌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비라든가 건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소위 얘기한 제조업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R&D, 설비투자, 빅테크, 테크 쪽으로 전기자동차도 말씀하시고 뭐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뭐 무슨 밧데리라든가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서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생각하면 야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기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다만 뭐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야 이거 니들 왜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막 니들 보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러한 이유는 있어요 근데 미국도 지금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보조금 주고 있고 한데 왜 중국은 안 되냐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유럽은 유럽대로 유럽이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자동차 투자하고 자동차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중국이 유럽에 자동차 팔려고 하니까 니들 왜 우리한테 팔아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중국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어쩌면 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재선을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제일 영향이 크죠 당연히 트럼프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넘어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한 사람이고요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여러 가지 뭐 리슈어링 경책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냐를 떠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막 엄청나게 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줬다가는 나를 맞먹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갖다 짓누르겠네 이렇게 되니까 얘를 싹을 좀 우리가 자르자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1980년대 플라자 협정을 해가지고 당시 G2인 일본을 주저앉힌 게 바로 그거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것 때문에 90년도에 법을 꺼지고 그래서 일본이 30년을 하고 온 거고요 구소련 구소련이 또 이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G2로서 또 완전히 나하고 맞먹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때 완전히 또 엄청나게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뭐 무기 이거 막 계속 증강 경쟁을 하다가 구소련이 푹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G2로서 이제 크게 되면서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은 당연히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패권 경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단기적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거나 완전히 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쩌면 중국은 일본이나 아니면 구소련보다는 좀 더 더 강하고 워낙 인구 규모도 크기 때문에 완전히 옛날처럼 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중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가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무역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중국은 무역 안 하고 먹고 살지 못해요 왜냐면 땅덩어리는 비슷하지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자원도 부존 자원도 보면 중국은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당장 필요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농산물 이거 다 어디서 수입해요? 미국이라든가 미국이 제일 많이 수출해요 미국은 먹을 것도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기계 돌리고 공장 돌리고 이러려니까 원유가 필요하잖아요? 원유 중국에서 조금 생산돼요? 나머지 다 수입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생산하고 남아 돌아서 일부 수출까지 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도 뭐 이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아예 무역을 안 해도 그러한 상황 플러스 기술 수준도 미국은 엄청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같이 부딪히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훨씬 더 힘든 세월을 보낼 거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리스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시진핑 리스트라고 하는 게 등소평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 작지만 정말 거대한 작은 거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우처통 시절에 정말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완전히 지식인들 다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굶어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후계자로서 이제 정권을 잡은 등소평은 전혀 다른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197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막 쓰면서 흑묘 백묘를 해가지고 쥐만 잡으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더 이상 안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자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자원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 소유로 하되 사회 전체로 소유하되 다만 계획경제 계획은 모든 생산과 분배를 다 계획에서 예전에 하니까 너무 비율적이니까 이건 시장에 맡길게 생산과 분배를 그래서 시장이 그때부터 이렇게 확산되는 그게 바로 개혁이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외국 자본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개방이거든요 그걸 해왔는데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잘된 건 틀림없어요 엄청나게 빠른 경제성장을 했는데 좀 전에 봤던 거죠 사회환급화가 너무 심화되니까 그래서 공동부유론을 하면서 부동산 일단 때려잡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자원을 부동산이나 소비가 아니라 기왕이면 설비투자라든가 기술투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마윈 등장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테크 그것도 완전히 온라인 빅테크 디지털 테크 기업 쪽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하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 보니까 얘들이 정부보다 너무 커지네 그것도 괘씸한데다 빅테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디지털 기업인데 별로 고용도 창출도 못하고 이러니까 얘들도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재도 하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 돼 버린 거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러한 어떤 미래첨단 기술 쪽으로 자꾸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아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이제 리쇼어링 하자 아니면 디커플링 하자 이제 완전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금이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사실 돈 많아요 돈 많아서 사실은 이미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것도 많이 팔긴 했지만 더 계속 팔고 자금은 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시진핑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겪을 때도 지금 중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부가 드라이브를 정부 주도형 시장경제 였거든요 지금도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정부 주도형 시장경제로 가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그래도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떠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할 수 있고 또 미래 산업을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라고 하는 부문이 결국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어쩔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부패가 또 어쩔 수 없이 끼게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한번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생산 동력을 예전처럼 빠르게 잡아갈 수 있을까 실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연간 GDP 성장률 장기 추세를 보면요 예전에는 한때는 14% 성장한 적도 있었어요 계속 미래 먹거리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건설 투자 이쪽에 몰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가 GDP 대비 한 30% 남짓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다 뭐냐면 과연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